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인생의 하프타임 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달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여름에서 하루아침에 겨울로 넘어가 버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가을이 너무나 짧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가을 시즌이지만 그만큼 가을은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온 세상을 뷰티풀 칼라로 채색하고 운치 있는 멋을 낸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의 제법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근처의 작은 전원 마을 줄리안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 또 시에라 네바다 산맥 동쪽의 오웬스 밸리 비숍 클릭 같은 곳은 이 가을 풍경이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 단풍 여행지입니다 소중한 단풍 시즌이 지나가기 전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미모로 러비스토로 활동하던 여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회활동도 점점 줄어들고 인생 계획에 실패해서 도박과 마약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또 프랑스나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황혼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2010년 엘 고어 전 부통령의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로 멘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연인으로 만나서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네 자녀를 키운 행복한 부부의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당시에 뉴스위크는 고어 부부가 황혼 이혼에 새로운 파도를 이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의 황혼 이혼을 몇 년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릴 수가 없는 새로운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위크는 뉴스위크는 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던 베이비 부모 세대는 결혼 생활에서도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어 부부의 황혼 이혼을 새로운 미래의 징후로 명명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가을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날마다 반성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흘려버린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새삼 깨닫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매일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하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산다면 용기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색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외면하고 산 날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뼈아픈 상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95세 된 시니어가 다시 산다면 이름을 한번 남겨보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리서치에 응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또 꿈을 꾸며 달려왔지만 그것은 모두 물거품처럼 없어지고만은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꿈꾸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시간 앞에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흔히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대 중반에 위기를 맞아서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자 배우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코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과 장년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다가 언젠가는 이 삶의 무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회의에 빠지는 시니어들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주부들 역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찾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다 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게 사는 것인지 수많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는 주부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청년이나 장년, 또 노년이나 주부, 직장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서 골든이라는 크리스턴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무력증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사실 유명한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자살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의사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사인 친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였는데 그 친구가 아서 골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한 끝에 아서 골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파도 소리와 함께 갈매기 소리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해서 그 의사는 다음날 10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의사는 꼼꼼하게 적힌 네 가지 처방전을 아서 골든에게 주면서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처방전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약을 시간 맞춰서 먹듯이 꼭 그 시간에 펴봐야 하네 그리고 이 처방전을 그가 자란 바닷가에 가서 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서 골든은 처방전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뜯었는데 그 처방전에는 여보게 자네가 이 처방전을 열어볼 때쯤이면 자네는 바닷가에 있겠군 그곳에 앉아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두 시간 정도 조용히 들어보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서 골든은 처방전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평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처방전이 시키는 대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를 바라보고 어릴 때를 생각하고 갈매기를 보는 동안에 12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뜯어야 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 가운데서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자살까지 마음먹었던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기억해냅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시름하던 일 또 수영하던 일 저녁 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서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시고 또 밥상을 차려주시던 일 참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뜯을 시간입니다 처방전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네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그리고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라네 아서 골드는 몇 시간 동안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경건한 크리스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쓴다고 밥 먹듯이 얘기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왜 글을 썼는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돈벌이를 위해서 글을 썼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어느새 내 가장자리에 존재합니다 울다 보니 어느덧 저녁 6시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처방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방전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의 죄를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고백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모두 써보게 아서 골드는 울면서 참으로 회개하며 모래사장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도 잘못한 것이 많은지요 아내와 자네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쾌락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간 것 이 모든 죄를 모래사장에 써내려갔습니다 그 처방전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써놓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이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새 바다에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서 골든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모래사장 위에 기록해 놓은 수많은 죄들이 밀물에 깨끗이 씻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서 골든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크리스천 작가로서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이 보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 마음의 가장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미래의 염려 때문에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전반전을 마친 선수들이 지친 몸을 초수리면서 전반전을 지켜본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보다 좋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선수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잠시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내일과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바쁘고 성공을 목표로 살아온 인생 그러나 뭔가 호전함을 느끼는 인생들에게 이 가을은 무엇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깊은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한 분들 삶의 의미와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과 하프타임을 이용해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의미 있고 유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의 가을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